이름 자기가 적으면 와 잘했다고 그러고 많이 떨어져 있으면 힘나가서 그분들은 다 초보자들이에요 남편하고 상의하고 전화드릴게요 하고 왔는데 전화가 다시 왔다 조사하는 팁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파트도 그렇고 빌라도 그렇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매수하는 입장에서만 가격을 뜨기 때문에 실패를 많이 해요 한마디 말씀드리면 A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을 내가 시세를 뜨기 위해서는 네이버 검색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현장도 가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부동산을 속이는 거겠지만 내가 사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와가지고 비슷한 물건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건 앞으로 어떨까요 그런다면 부동산 업자가 좋은 소리 할까요 나쁜 소리 할까요 사겠다고 하면 좋은 소리 하겠죠 당연하죠 아니 근데 또 반대로 한다면 내가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A라는 집을 비슷한 편에 있는 거를 내놓으려고 하는데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동산 업자가 얼마라고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이해가 안 할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상관 가격을 일단 모르잖아요 그렇죠 정확한 상관이냐 만약 아파트라는 경우도요 3억 정도 가요 네이버 시세에 내가 이 집을 내놓으려고 해요 그러면 향도 있을 것이고 충도 있을 것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내놓으려고 하는데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3억이 얼마받을까 싶으세요 라고 말을 해요 반대로 본인이 절대 얘기는 안 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3억을 받고 싶어요 네 그러면 네 뭐 한번 내놓아보시죠 내놔 보시죠 그래요 한번 내놔 보시죠 가능하면 감정을 안 건드려 그래요 다른 데가 내놓을까 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3억에 내놨어요 3억에 내놓은 곳 나온 뒤에 3일 이내로 전화가 오면 그건 3억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싸게 내놓은 거죠 네네네 3일 이내로 근데 내가 내놓으면서 남편하고 상의를 해봐야 돼요 3억 정도 내가 알았어요 남편하고 상의하고 전화드릴게요 하고 왔는데 전화가 다시 왔다 그럼 이거는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물건을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얼마입니다로 안 알려주는 이유는 뭐냐면 싸면 살수록 빨리 매매차가 되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입담을 채 이제 이 사람이 내놓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안 내놓고 깨고 있으면 자기는 급해졌잖아요 지금 손님은 잃고 그리고 전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아 여기 오르고 있구나 내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현장 가서 파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꼭 매수하는 입장으로도 한번 물어보고 또 매도하는 입장으로도 물어보고 저 같은 거 팁 하나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매수하는 것처럼 물어볼 때는 항상 그 해당 아파트에 있는 상가를 가면 안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쌍용 아파트가 나왔어요 쌍용 아파트에 있는 상가를 가서 예예 전세를 알아보든 매매로 알아보든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들통나는 경우도 있고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쌍용 아파트가 나왔어요 쌍용 아파트에 있는 부동산에 물어봤어요 쌍용 아파트를 좋게 얘기할까 나쁘게 얘기할까 당연히 그렇다니까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쌍용 아파트에 시세를 정확하게 잘 조사를 했어요 그럼 이걸 자료가 써먹을 수 있을까요 못 써먹을까요 나중에 또 써먹어요 이 자료가 다 돼있다가 된다니까 다시 말할게요 저는 쌍용 아파트가 나왔으면 한 블록이 두 블록이고 떨어져 있는 동아 아파트가 됐던 삼성 아파트가 있는 데를 가요 삼성에 있는 비슷한 평형에 있는 물건을 사러 온 것처럼 물어봐요 그러면 거기서 자세히 설명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다 보면 쌍용은 어때요 그러면 거기서 상성에서는 쌍용 좋게 얘기할까 나쁘게 얘기할까요 나쁘게 얘기하죠 나쁘게 얘기하죠 왜냐면 왜 우리가 입찰까지 실패를 하냐면 좋은 소리만 듣다 보니까 흥분해가지고 높게 쓰는거든 이런 식으로 한번 다져주면 절대 못 써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져진 상태 2차까지 정했어요 실패할까요 성공할까요 성공하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절대적인 것은 뭐냐면 꼭 해당 부동산 앞에서 시세를 뜨지 말고 조금 더 떨어진 주변을 통해 해당 물건을 공략을 해라 두 번째는 항상 그 시세를 뜰 때 다시 말해서 매도 매수하는 게 아니라 매도 가격도 알아봐야 돼요 매수만 알아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매도를 내놨어요 내놨는데 잘 안 돼 아니면 안 빨리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다면 가격을 내가 높게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매도를 하려는데 내가 부동산이 지금 없잖아요 시세를 뜨는 건데 어떤 부동산을 내놓을 거냐고요 그렇죠 현장 가서 그 사장님 앞에서 내 집도 아닌 거를 가지고 내가 가니까 어렵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전화로 하는 거예요 전화로 쌍용아파트라고 하면 비슷한 동 향이 같아야 돼요 그다음에 비슷한 층 201동인데 203동이 같은 향이다 203동 얘는 6층이다 그러면 9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03동 인데요 203동 인데요 9층이고요 같은 평수 해야 돼요 내놓으려고 하는데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얘기하는 거죠 3억 2천 안 될까요? 3억 4천 안 될까요? 네 그러면 에러 한번 상의 좀 해 볼게요 네 그러면서 내가 연락처가 지금 찍혀있잖아요 이쪽으로 갔으니까 그럼 연락처 다시 알려주든 아니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막 끊는 거예요 끊는데 거기서 다시 예를 들어서 리바이러스 전화가 왔다 네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난 급하다 그럼 가격이 이제 올리고 있다는 거니까 가격 설정할 때 신경 써야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이버 검색 정보를 하고 신발의 가격도요 이렇게 급하게 움직일 때는요 그렇죠 많이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정확하네요 정말 너무 좋은 꿀팁을 진짜 경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할 텐데 경매 입찰가 어떻게 정해야 돼요? 아 예 뭐 저 강의 중에 입찰가 산정하는 비법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입찰가를 선정할 때는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겠죠 얼마 쓰면 그 다음에 숫자를 얼마 달면 그리고 제일 많이 얻고 싶어 하는 게 근사친으로 낙찰받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1등과 2등의 격차를 그러니까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하면 성공 못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1등과 2등 차이가 적으면 와 잘했다고 그러고 많이 떨어져 있으면 실망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은 다 초보자리에요 네 그게 내가 실망이 된다? 그럼 뭐예요? 실력이? 응 병아리 초보자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해당 물건을 정확하게 권리분석을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정확하게 권리분석을 했어요 거기에 수익률을 내가 적정가를 집어넣었어요 네 내가 쓴 정확한 그 가격이 나한테 내가 적용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게 더 정확한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네 내가 낙찰받기를 했어요 네 근데 1등하고 차이가 많이 해서 떨어졌어요 실망하면 안돼요 얘가 잘못한 거예요 아 아 다시 내가 쓴 가격이 나 스스로를 인정해줘야 된다니까요 음 이 친구가 쓴 가격이 아우 저 친구 실수했구나 음 저 친구 따라하면 안돼요 음 어 내가 좀 더 썼을걸 음 이대로 실패해요 아 그래서 입찰가를 잘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저 나름대로는 네 어 해당 물건의 관심도에요 음 그걸 접속한 접속사 아 수? 네 접속률 오늘 몇 명이나 했는지 네 아니면 일주일 동안 몇 명이나 했는지 네 관심도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해당 물건이 계속 나오는 물건이냐 음 음 아니면 잘 나오지 않는 물건이냐 음 음 더 말해서 네 내가 꼭 필요한 물건이냐 아 내가 이거는 없어도 되고 뭐 있어도 되고 뭐 다음에 또 들어가면 되지 라는 물건이냐 다 틀려져요 음 음 이걸 나오지도 않아요 이거는 지금 아니면 안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가지고 좀 더 써줘야 되겠죠 그렇죠 네 네 학년을 들어서 제가 B 네 네 가수 B 아시죠? 네 B가 들어갔던 물건을 제가 1차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요? 네 네 가수 B 네 20년 전 이야기에요 네 삼성동에 있는 네 그 아파트가 누구 거냐면 어 오재룡 오재룡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타렌트 네 오재룡인가 네 그 친구한테 전세를 줬던 거를 네 전세금을 못 갚아가지고 아 그게 이제 전세금 반환 소송에 이어서 네 경매를 집어넣은 거에요 삼성동에 있는 주택을 네 그걸 정지훈이가 들어갖고 저도 컨설팅을 받아서 네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형격하게 떨어진 거에요 음 상대가 안 되게 그니까 정지훈씨가 더 높게 쓴거에요 네 아니 이 친구 이걸 왜 이렇게 많이 써 네 어 진짜 많은 차이에서 이 떨어졌어요 제가 이등으로 네 근데 중요한거는 그 친구가 얼마 전에 그걸 팔았다고 하더라구요 네 네 그래서 많은 수익이 온거에요 네 나중에 제가 떨어지고 나서 다시 분석을 했더니 삼성동에 단독 교재가 안 나와요 물론 잡채가 아 이야 네 그거를 입장가를 좀 더 썼으니까 잘못된거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물건이냐 어떤 값어치를 갖고 있느냐 이렇게 자주 나오고 오늘 물건에 따라서 흘려지는 거라서 내가 잘 쓰는 입장가 어 어 나 아까 잘 받는 방법이라고 한다는 것은 소신적 아 나의 생각을 정확하게 집어넣어서 썼던 가격이 1등과 2등과의 차이가 중요한게 아니라 몇 명이 줄어든게 중요한게 아니라 내가 정한 가격만큼은 내가 확신을 해야 되는거고 그 가격이 제일 잘한 입찰가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가 정말 중심이 되어야겠네요 그럼요 내공이 엄청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아무도 못할 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 대부분 이제 좋은 입찰가 입찰가 쓰는 법 어떻게 해야 되냐 물었을땐 항상 그 사람치로 낙찰받는거 네 1등 선수나 이런걸 특혜하는데 기술 자체가 다르네요 틀려요 특혜하면 안돼요 이제 그 낙찰을 딱 받으면은 많은 분들이 항상 고민하는게 이제 명도잖아요 네 명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노하우 혹시 있으신가요 네 네 제가 명기경매 회사를 딱 들어갔는데 네 제일 힘들었던게 크리탄으로써 네 명도하는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인지가 안좋아하는거 네 한번은 처음에 제가 트라우마가 생긴게 네 처음에는 집원으로 들어간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을 이제 받은 실장인데 네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가야되고 그렇죠 앉으라면 앉아야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네 사장님께서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갔단 말이에요 네 따라갔는데 아연동집이었어요 아연동집 단독주택 지급이 아파트 단속 썼지만 네 아연동집에 철문을 파란 철문으로 바로 빵! 차고 들어갔는데 네 할머니하고 아주머니가 이렇게 꼬추를 널고 계셨었어요 망석에다가 멍석에다가 꼬추를 널고 있는데 발로가 딱 걷어차는거에요 네 그렇게 난리가 났을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왜 안나가냐고 지금 낙찰받은지 언제고 당근했는지가 언젠데 왜 안나 난리가 치니까 멱살이 잡히고 막 싸우고 그런걸 봤단 말이에요 네 처음에 그걸 본거에요 네 첫 네 근데 그 모습이 발로 차고 막 꼬리치고 막 멱살 잡고 막 하는데 아수라장인거에요 죽이니 살리니 안좋은 소리 다 들리고 네 나 이거 못해 그렇죠 나 이거 못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그렇게 해서 도망쳐 나왔는데 네 한 번은 내가 이제 낙찰을 어떻게 했는지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낙찰을 받아서 명도한다고 집에 갔더니 네 초등학교 5학년짜리 여제와 중학교 1학년 남자애가 있는거에요 네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 어디 가셨냐고 했더니 없대 네 또 며칠 뒤에 또 갔어요 네 또 갔더니 애들만 있어요 엄마는 기도원 갔대요 네 그래? 그래가지고 제 전화번호를 주고서 왔어요 몇 번을 갔는데 애들만 있는거에요 근데 애들이 몇 번 가니까 얘는 정매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네 제가 가니까 반갑다 인사를 꼬박꼬박 잘하니까 네 올라가는 길에 마트 가가지고 그냥 과자라도 사갖고 가지 빈손으로 못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과자 좀 가져가다 보는 재미가 생긴거에요 애들이 네 어머니 어디 가셨냐 없어요 기도원 갔어요 기도원 갔어요 네 네 근데 잔금을 내고 명도하는 날짜에 집행한 날짜까지 됐는데 네 그것을 제가 대돈으로 낙찰 받은게 아니라 회사에서 지원을 해줘 낙찰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날짜를 지켜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명도가 안되고 있으니까 계속 조이는거에요 그렇죠 그렇죠 언제 명도하냐고 명도하냐고 그 날짜가 이제 잡혔어요 네 근데 내일 이제는 집행한 날짜란 말이에요 아침 6시에 네 오늘 또 갔더니 애들만 있는거에요 아 어머 어머 그래가지고 돌아오다가 6시 조금 안되는 시간에 전화를 한거에요 집행관한테 네 내일 집행 못한다고 네 그랬더니 이분하고 이제 사장님하고 그래도 앞면이 있잖아요 우리 컨설팅 회사니까 네 전화를 했나봐죠 네 난리가 난거에요 야 새끼야 그렇죠 뭐하는 놈이야 너 집행을 왜 치소야 네 근데 손 놓고는 나한테 있단 말이죠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는 결국에는 집행을 못했어요 네 네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있다가 네 그 어머님이 나타난거에요 6개월을 그렇게 있다가 네 나왔는데 그분이 저를 딱 붙잡고 기도를 하자는 거에요 네 커피숍에서 네 그랬더니 어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이 사탄막에 씌어가지고 이런 나쁜 짓을 하는데 용서해달라는 거에요 저도 전도단대 네 와 이제 이 사람 완전히 신앙적인 게 저랑 틀린 거에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집을 준다고 했다는 거에요 다시 네 근데 이 절차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소유권 이전에 했으니까 매매를 통해서 막 넘기는 건데 그렇죠 명도를 명도대로 내버려 두더라도 그렇죠 와 결국에는 그 집 명도 못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집이 그 대출 그냥 그대로 승계하는 걸로 해가지고 소유권 넘겨줬어요 다시 와 그래서 제가 받은 별명이 병신이에요 야 이 병신아 너 그것도 못해 이 병신아 그래가지고 하여간에 명도 못해가지고 그 병신이 글을 쓴 게 베스트셀러가 된 거고 네 백비 축복이라는 책으로 유명세를 탄 거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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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자신감이 생기네요 하하하하 그랬더니 이랬던 분도 하하하하 그럼요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명도는 절차법이에요 네 지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지만 네 만약에 이제는 보통의 경매를 당하신 분들의 80에서 90%는 다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잔금을 치르고 되면 어 언제 정도에 내가 나가 해줘야 된다 하나 여쭤볼게요 네 경매를 당한 사람이에요 네 네 이 사람의 심적인 부담 네 명도에 대한 네 얼마큼이나 될까요 엄청 크지 않을까요 날짜 정해져 있으니까 일단 그럼요 네 발사고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그렇죠 발사고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무너진다니까요 맞아요 근데 그 집에서 얼마나 버틴다고 이런다고요 아니라니까 저는 어떤 식으로 명도를 하냐면 네 누구세요 그러면 저는 낙찰자입니다 저도 안해요 뭐라고 하세요 왜냐면 애들이 들을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네 집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알아들어요 아 그니까 경매 때문에 왔어요 뭐 낙찰받고 왔어요 이렇게 안해도 네 뭐 집 때문에 상의들이러 왔습니다 하면 알아들어요 네 한 번은 띵동 그러고 있는데 그 모니터에서 네 아파트 모니터에서 애들이 막 누구세요 누구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어머니 계시니 어 어른 안 계셔 라고 하니까 좀 있으니까 아주머니가 전 그 비디오 폰을 받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 잠깐만요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막 누구야 누구야 소리가 안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문을 열고 나오시는데 어떻게 나오시는 줄 알아요 어떻게 해요 문을 이렇게 열고 나오자마자 문을 닫잖아요 네 닫고 나서 비디오 폰 있죠 네 그걸 다 이렇게 잡아요 아 애들이 그거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음 그런 거 안 보여주려는 마음 네 거기 가서 나 경매 때 이렇게 안 해도요 다 알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이제 무릎 꿇는다 그랬잖아요 네 뭐 일반 사람은 이제 못하는 거고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고 저 나름대로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처음에 명도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는데 저를 바라본 거예요 거울로 네 지금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인상이 그렇게 했어? 편안해 보이는 사람은 아니에요 강해 보이고 네 웃어 그러다 보니까 내 첫 이거를 비디오 폰이나 이런 데서 딱 마주하면 네 상대방이 썩 그렇게 좋은 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경매라는 인식 때문에도 왔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출입구에서 음료수 갖고 왔던 음료수를 내려놓고 그냥 거기서 그냥 그 거실에서 무릎 꿇고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저는요 아 아 아 아 아 올라와 앉으세요 올라와 앉으세요 무릎 꿇고 있는 걸 보고 올라와 앉으세요 라고 해요 그렇게 안 할 것 같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명도로 끝난 거예요 그거는 상대방이 벌써 그런 배를 해줬다는 뜻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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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 그분들은 dda를 알아요 언제 정도 되면 벌써 다 알아봤어요 지금 집행이 들어간다는 거 비용이 어떻게 들어갔다는 거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네 알고 있겠죠 그럼 당신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사병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어 근데 강제집행이 없는 집행이 없는 병도는 없잖아요 네 내가 자연스럽게 안 나가면 네 천사 들어가긴 들어가야 돼 그렇죠 집행비로 들어가던 내가 자위로 들어가던 네 근데 내가 그분도 상처 안 받고 나도 안 좋은 걸 안 보려면 차라리 내가 좀 더 그렇죠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평영당 10만원 정도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강제입행하는 비용에 총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나와요 음 그러면 그중에 어 그걸 제시해 놓고 그중에 일부를 네 만약에 서로 합의가 됐을 때 네 계좌번호를 좀 달라고 그래요 음 그러고 나서 그중에 일부를 계좌로 입금해 드려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하는 게 뭐냐면 거기서 명도 이행각서 뭐 명도 합의서를 안 써요 오 그걸로 그리고 어 송금해 드렸습니다 네 그럼 답신 와요 받았습니다 라든지 음 그것이 저는 증거 자료고 그게 명도에 쓰이는 모든 자료예요 그게 그래서 명도는 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맞지만 꼭 해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런데 상대방의 자존심만 건들지 않으면 본인 동안 나가야 되는 날짜나 그 이사비용 얼마 정도 받아야 되는지를 다 알아보기 때문에 평영당 10만 원 정도고 장금 납부한 뒤에 두 달 정도 시간을 드린다면 맥시멈 드린다면 거의 8, 90%는요 다 합이 돼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런데 무릎을 꿇는 건 정말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상대방이 저에 대한 네 네 제가 그렇게 하기 전에 또 뭐를 했냐면 네 용산 전자상가라고 있어요 네 거기가 모니터가 있어요 20년 전 얘기예요 22년 전에 네 그렇게 지나가다 보면 내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때 화면으로 네 그럼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조금이라도 천하게 보여야 되니까 네 첫인상을 그걸 진짜 많이 노력을 했어요 어 그리고 벨 누를 때도 조심스럽고 네 항상 두 손 모아가지고 한번 인사드리고 한 얘기 한번 드릴게요 네 가다 컴패션 been losing no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 better, better, better I wanna take my hands